우리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성경책은 하나님의 이야기 책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데 1, 2장 빼고는 거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강간함 평안함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달려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도 중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평안함 자유함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얻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별짓을 다해보아도 그건 종교적인 헛된 것이 불구한 것이지 내 삶 속에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꼭두각시로 그들을 로봇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리고 주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해 드려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맡기자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절대 안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앞에 왜 문제가 일어나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분이 이끌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만져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도 우리 영적인 무지와 다른 것 때문에 풀순종해 버리면 구원 받는 거야 추수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심이 이 땅에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일하실 것인가 다른 걸 다 빼야 하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끊고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철저한 회계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능력을 반려하려고 그러는데 능력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지혜도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중요한 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찢어진 마음과 깨끗한 연결로 준비되어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하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설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을 짓게 했습니다 설롬은 은혜를께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려요 이 성전이 이 왕궁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랑 몇일까지 드리냐면 7일씩 드려요 일주일씩 드리고 마지막 8일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성회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 세상에 소를 2만 2천마를 잡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놀래지 동들이 어떻게 놀라지도 않은가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몇 마리 잡아요? 12만 마리 소를 2만 2천마를 잡았어요 제사장들이 다 쓰고 레윈들이 다 나팔고 서서 그렇게 7일 동안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낙성식을 하고 그 다음 달 쉴만도 한데 그 다음은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 영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 않으면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레멘의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 마리와 같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 대세상들은 직분대로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읽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읽으셔야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술에서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잔양하고 암혜는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수준이 거기 밖에 안 되는데 어떤 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할렐루야 나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제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 하나는 은혜는 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꼭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야 손 들고 나가게 될까봐 걱정이야 이쪽 몇 분들 그래요 적당히 은혜 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으면 소를 잡아도 2만 2천마리 양을 잡아도 어떻게 12만 마리 잡고 온 세상이 스며 함께 찬양하면 일주일씩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지 우리 그러기를 소망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차 바꾸고 집 밖으로는 것만 남아있죠 그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한 번쯤은 한 번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예배 시작했는데 사실 오늘 11시 반에 예배 드리면 12시 45분쯤 끝나야 되는데 한시도 안 끝나고 두시도 세시도 안 끝나고 네시도 안 끝나고 아멘도 안 끝나면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다고요 오후 5시 드리면 다음 새벽 5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미국에 있어서 제가 그 앞에 지나가 봤다니까요 다음은 시험들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생애에 밤을 새며 찬양하고 밤을 새며 두 손 들고 기도해도 난 부족하면 달마다 예배 드리는데 떠나고 싶지 않은 음식이 식었다고 고개를 하는데 빨리 먹으라고 목사님 생신이랑 음식을 준비해 먹으라고 아무도 안 오고 이곳에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평생 한 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만 열 번씩 있으시길 바라 이쪽만 아멘 나나니가 잘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로몬의 여와의 정과 왕국을 폐력하고 무릇 그 심정의 여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이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걸 다 형통하게 이룬 잘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낙성식 하기 전에 성전을 적당히 지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건축하고 나면 아 이거 잘못됐고 그런지 꼭 있어요 이 건물도 굉장히 잘 지었지만 그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2층이 계단이 하나 이렇게 팍팍 높아야 되는데 2층을 비스듬서 저 뒤에는 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할수록 이걸 띄우는 거예요 미국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2층은요 그래야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2층도 평평하게 만들어버린 실수를 보면서 항상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뭐냐면 형통했다는 말은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나타나 솔로몬아 수호하였다 내가 너무 기쁘다 어쩔지 모르겠다 너 정말 잘 이래야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 이미 기도를 들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하늘에서 피를 내리지 않거나 연병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의 질병을 침 같으면 너희 악에서 떠나 너희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를 죄를 사하고 널 땀을 고치고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영화를 보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아름다운 성경이 지어졌습니다 왕궁도 지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양을 몇 마리 잡았다고요 12만마리 한 마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12만마리 소를 몇 마리 잡아요 2만 2천 소 한 마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2만 2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 악기를 두르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일주일씩에서 그러면 그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만아 너 정말로 착하고 너 정말로 수고했노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아무도 안 하셨나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이미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늘 문을 닫고 피를 내리지 않거나 연병을 통해 너희들이 질병을 어려움 당하면 그럴 때 너희들이 악한 자리에 떠나 겸미한 마음 내 얼굴을 구하면 나의 자비를 구하면 내가 너를 죄에 용서할 것이고 이 땅을 고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그 합의입니다 이미 기도를 들었고 이 기도는 역대학 6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학 6장 26, 27장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죽게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밭을 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영적 그 죄에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해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 기어부르신 땅에서 피를 내리지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저 기도에 대한 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지었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은 예비를 드려요 보은 예비를 드렸다고 그럽시다 지금 사람들 달라서 있는 교인들이 다 와서 감독이 다 와서 손 보은 예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성전을 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혹시 이러시면 이렇게 하시고 그럼 어울립니까 아멘 아니니까 손이 안 내려가 버리네 다시 말 무슨 말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 천천히 지금 성전을 봉헌을 지었어요 그래서 온 달라서 소문들 다 나서 일찍이 꽉 차서 예비를 드리는데 오늘 대표기도 성전 봉헌식에 대표기도 이성촌 목성에 하시겠습니까 제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혹시 우리가 죄가 있으시고 죄을 떠나갈 수 하나님 앞에 비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가뭄이 오고 하나님께서 병으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우리 죄 된 걸 깨닫고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죄는 사해 주시고 고추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가 어울리냐고요 이건 이문영 권사님 수준이 엄청 높아서 그래요 이게 어울리냐고요 봉헌식인데 감사 기도를 해도 부족한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니 이 아름다운 궁궐에서 아름다운 손을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죄를 짓거든 용서하고 세우길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문아 알았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넘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내 거와 겸비한 마음으로 죄 사함을 고백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고칠 것이니라 너 인생의 삶을 세력하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설문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알았어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죽어 우린 그러지 한 번만 더 하면 안 살아 우린 그러지 않아요 한 번만 더 하면 다리몽들이 분지러버릴까 우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 짓지 말아 말 안 하고 너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끝난 말은 너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이만큼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수가 묻힌 만인 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UMC나 감리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장이 여덟 번째에요 교회가 4만 개가 있는데요 놀라지도 않지만 여덟 번째에요 작년 정권 주식 그러나 여덟 번째이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 우릴 통해 일하시고 우릴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지으셨지만 저는 쉽게 넘어올 수 있는 목회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달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 우리 한 애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아십니까 장노만 되면 답니까 권사만 되면 답니까 목사만 되면 답니까 큰 교회 목사만 답니까 아니라는 거에요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사도방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아름다운 성령을 지었지만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책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할 테니 용서해 주시고 새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말합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는 안 모이네 남에는 문제가 보이는데 자기가 문제는 안 모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함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남마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대답하고 삽시다 저와 같이 얘기하시는데 아무래도 안 하세요 아니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 아니 모르면 모른다 그러든지 아니면 이문영 권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시든지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너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중앙연합감들교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며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며 충성하였지만 너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사실 아느냐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아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설렘에 대답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알았어 너희들 내가 존말할 때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이번에 설렘을 와한 게 기도 때문에 봐주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너희들은 내가 버릴 거야 내가 늘 떠날 거야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하면 혼내 한 번만 더 하면 같이 안 놀 거야 한 번만 더 하면 안 살아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해봤다고요 박윤 목사님 휴가 하려니까 막 떨려가지고 광야가 보이고 난리가 났지 순진해가지고 내일 휴가 가려니까 정신업체가 광야라고 난리가 안 물어볼게요 살아가면서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15년 됐죠 속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안 살아버릴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참 목숨이 위험할까 말하네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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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시냐고 사모님 우리 목사님하고 사시면서 한 번만 더 하면 확 혼내 버릴까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이때 이 가정을 지켜주시길 바라 나도 집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때 그럴까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죽이고 살리고 다 하잖아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이러면 다 죽었어요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로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기지 않고 건져낼 것이니 내한테 오라 이 말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아주 우리 교회 열심히 일했던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 떠난 이유가 하나입니다 교회 잘못해서 그만뒀다가 다시 사임한 사람들에게 다 있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직장인 사람들 잘못한 사람을 잘랐다가 다시 한번 다 써가지고 제가 이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분 잘못한 잘못한 것입니다 목사님 자르십시오 권사님 그건 세상부터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일곱 번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쓰십시다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어느새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말은 안 해도 한 번만 더 해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한 번만 더 해봐 확 이혼해버릴 거야 한 번만 더 해봐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요 그래 알아 너희 넘어질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징계할 텐데 그것도 사랑의 채찍이니라 그리고 너희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세울 것이니라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난한 여인을 두시고 내가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연약한 거예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런 게 없이 연약한 게 아니라 이 하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내가 오늘 베드로 두 번씩 부인하고 세 번씩 저주했던 부활했던 주님을 보고도 주랭랑을 쳤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빈 그물을 채워주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열나고 상침하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행악자인 바울을 원수인 바울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너 한 번만 더 하면 친구 안 해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여버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로 해서 나도 아플 것이고 그러한 나로 인해서 누군가도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래 너 넘어지고 당신 넘어질 거야 그러나 당신 지명함도 안 하지마 내가 당신을 용서할 거야 당신을 세우고 당신을 기도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도 평안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 보시라는 게 절 보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 따라 크게 당신은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저보고 당신이라고 하면 어떡해 여러분 보시고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저만 보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같은 마음이 있으신지 제가 목회함을 배운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용서한 마음이 없으니 목회가 안 됩니다 암액을 차량하지 말고 크게 하시면 좋은데 모든 걸 포기한 체로 암액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내가 갖고 닦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면 그분이 내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편의 쓰러짐을 붙잡고 아내의 넘어짐을 용서하고 품고 당신 집만 떠나지만 나에게 돌아오게만 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용서할 거야 열 번째인데 관계없어 열한 번째로 관계없어 돌아오게만 해 내가 당신을 품고 기도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강전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대신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신 것은 그분은 내가 널 용서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널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끝나냐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널 용서하겠다 내가 돌아오면 죄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오케이 나는 필요하냐 용서하겠다 그러면 끝나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법문에 한번 다시 한번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세요 내 이름을 읽고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기도하며 얼굴을 겸 내가 하늘에서 그 죄를 사고라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용서한 반이 끝이 아니에요 용서한 반이 끝났더니 이거가 똑같아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대신 나 안치하지마 우린 그렇게 말해 오케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단지 말하지 말자고 우린 그렇게 끝내수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다고요 사고 그 땅을 너를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악할 것이지만 그분은 우릴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말을 고쳐서 너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악에서 떠나면 어떻게 해서 악에 떠납니까 악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악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죄악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일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목현장 가운데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린 눈이랑 이상하게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문제는 나의 잘못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악을 깨달아야 떠나죠 왜 여전히 사람이 슬수하고 왜 똑같은 그 말하고 또 넘어지고 왜 남 상처 주고 그것이 악인지 몰라요 자기 뭐 특별한 영증 분별력 있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자기의 방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그리고 책임 정가에 우린 능수능란해요 우리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리고 내가 내뱉은 말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뭐 분별이 있어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걸 예배로 하고 저걸 설교로 하시나 특별한 분별이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지가 한번 설교 한번 해봐 그 정도 되는 거 설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저 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해드려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걸 남한테 말하시는 분이 계셔 나는 안다 이 말이지 목사의 설교를 분별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악한 자리에 있는지 그 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부가 죄를 짓고 아마 회개였다면 역사가 바뀔 줄 몰라 아담은 이부에게 이부는 동물에게 자기 책임정과를 다 넘겨버려 우린 거기에 몸이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참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죄를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악을 알아야 되잖아요 남의 악 말고요 내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10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으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좀 아옵소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 제발 좀 내가 모르겠습니다 알게 아옵소서 내 마음이 무슨 악한 있는 걸 좀 보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39편 누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였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판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 한 번 넘어진 걸 두 번 행하지 않았던 건강한 사람 그런데 그도 기도하기를 자기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바세바를 벌먹기 알았으면 바세바를 남편을 죽였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악한 것이 있는 걸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중에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삼선은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어겼습니다 수근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습니다 독주를 모으면 안 되는데 만졌습니다 이방년 결혼은 안 되는데 이방년 결혼을 했습니다 머리를 찰면 안 되는데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죄인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자기의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삼선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아가는 물건을 손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손 댔다가 아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배는 그리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권력가족 똥똥을 살다가 이 세배는 개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개가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서 있는 자리가 죄의 된 자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그 다음이 되는 것이죠 악의 길에 따라 나는 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는 걸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지어서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고백했다면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자리에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적어도 중앙연합감독의 산부예배에 나오는 성도 정도 되면 대개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있네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와야 돼요 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떠나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를 계속 지고 있다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밭세와 분륜을 저질렀지만 열항의 상 1장에 보면 그 안을 늙어가니까 정말 심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본목은 심이 아름다운 여자를 넣어줬어요 그 당시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젊은 여자하고 살면 남자가 젊어진다는 뜻으로 지금 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여인과 동참하지 않다라 이미 그 자리에 떠난 거예요 이제는 두 분의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 지었다고 인정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걸 떠나야 돼요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로세안에는 소동과 고문왕을 떠납니다 몸은 떠나자 마음이 떠나자는 뒤돌아보다 속은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 자기를 두 분이 살려주었을 때에 맞다 맞다 사울왕은 다우이안은 큰일 할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불러가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결국 스스로 죽습니다 요셉은 보디바라 하나의 유혹을 받자 그 죄의 유혹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제가 주는 죄 음식의 쾌락 속에 끼끼끼끼끼끼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자리에서 아 죄인데 울고 불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는 죄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자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를 말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악을 알았어요 떠나 스스로 겸벽 기도하여 내 얼굴을 누구를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죠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절요 그 다음 죄 안 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개가 천성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우리 이두현 장례님한테 잘못을 냈어요 내가 정식으로 사과하고 배상을 다 했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이 욕장은 끝나요 안 끝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뭘지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얘기 좀 하세요 존말 할 때 왜 그렇게 머리를 잘 만지면서 대답을 그렇게 암흑하게 하셔 내가 이두현 장 큰 잘못을 했어요 내가 용서를 빌었어 그리고 그만큼 또 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끝나요 안 끝나요 이두현 장은 끝나요 왜 안 끝나요 사랑한단 말을 해야 돼요 너 뭘 더 타고 권사님 외로우신가 봐 사랑 좀 팍팍 해드려 놀라니까 할렐루야예요 참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답을 할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두현 장론이가 나와 하나는 게 광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두현 장론이 잘못했으면 동시에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었으면 하나님께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황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질을 범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내가 배상했다 내가 다 했다 뭐가 어찌리 어찌리 그러지만 하나님께 나와야 그분이 십자가 보일 우리를 지어주어야 죄산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죄산받는 게 아니에요 배상했다고 죄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독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지어주셔야 그때야 정결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빌었을 때 그때서야 용서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배상했다고요? 그 사람 용서해 줬다고요? 용서 받았다고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그분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삶을 지울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그 정결함 속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일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말씀하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진혼같이란 말은 새롭게 완전히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야 용서함 받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둘만이 해결되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특히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잘못한 일이 벌어져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는 용서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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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살인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용서함 받았는데 그러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잃으면 엄마는 미쳐버리겠는데 안 해요 진정한 용서라는 사람의 용서를 빌고 해결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줄 때 우리는 깨끗한 받고 깨끗한 우리 속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계십니까 아님 아직도 죄가지는 잠시 케락 속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돌아왔습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 삶을 고백하십니까 네 번째 오늘 뭐라 그랬다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땅을 고치 그 땅은 그를 말하기도 하고 그의 삶을 말하기도 하고 그 주변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를 잘하면 정말 하면 하나님이 저를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리고 이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진정한 회개를 잘하면 여러분만 덕분인 게 아니라 여분은 주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까지 한빛 그 땅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 땅을 고쳐주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가 내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삼선이 두 눈이 뽑힐 때까지 자기 죄악이 죄악인 줄 몰랐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힘을 빼앗겼을 때야 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힘을 주셔서 제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한번 보이시겠어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선이 여와께 부리져 가로되 주 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벌레사람이 나의 둔을 본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기둥을 안고 힘을 썼더니 묻어져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은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았더라 여러분 죄 때문에 배우실 때 자신이 없으신가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죄의 사람을 받기만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 떠나서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분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선함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워낙 선하기 다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죄를 깨달아 내 마음을 찢고 그분이 달려다가 십자와 보혈로 청결함을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립니다 불타오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화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속이려고 했다가 안되니까 결국 우리에게 죽여버렸던 이 다윗 그가 나든 선지자의 돌려맞는 일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가 눈물로 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0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국리를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쳐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감이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전 나는 내 죄과의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가 제 앞에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왕권을 지켜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 말 속에는 하나님 제 왕이 안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죄만큼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비스 기도를 들으시고 다비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 앉도록 그를 고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죄로야 자기의 마음을 찢고 십자가 보혈로 자기의 몸을 덮기를 바라는 간절한 자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앉아 자복하는 자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말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제하도록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 악한 말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도록 우리 입술을 장악하십니다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회개하는 그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나가기 말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버린 몸 이번 주까지 죄짓고 남이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잡아서 안 될 물건을 잡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놓고 나가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잡아서 안 될 사람 손을 잡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도 도박을 끊지 못해서 끝나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지금 멈추십시오 지금도 마약을 먹어야 잠이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지금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너너너너너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사흘의 왕은 회개할 기회를 두 번이나 받았지만 두 번 다시 놓치고 결국 그는 스스로 자괴라는 고통을 삽니다 가른 유다는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발을 씻겨주는 기회를 놓치고 그는 결국 스스로 축소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말일 때요 보라 지금은 후원의 날이로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floods 평일에 Filip 서 기도 갖다 Bel